그 다음에 미에오 미에오로 해서 가볍게 미에 도렌카소파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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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에오 그 다음에 아마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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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름 그 다음에 카케키코쿠 케이발음에 카케키코쿠 그래서 케이발음은 여기 광대표 쪽으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가 어느정도 앞쪽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곡이 약간 드라마틱하고 힘이 나요 아마따 막 끝나는 곡이면 스탑하트 연습하고 아하하하하하 아헤이 호우 아헤이 호우 그래가지고 스탑하트 연습하실 때는 손을 뒤로 뒤로 여기 밑을 잡아주시고 아헤이 호우 해서 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아헤이 호우 해서 배로 가슴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아헤이 호우 아헤이 호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여기 목이 열리거든요 오히려 이만에 고음대로 빻아악 gamer 수 있으니까 아 아 그 방법따로 하시면 돼요 아 하지 아 아 어카우 하 하 하